이거 뭐하는거냐면 디펜스? 원래 포트나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모드가 하나 더 배틀로얄이 추가된거고 원래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서버가 생겨가지고 픽 문제가 좀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가지고 플레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배틀로얄보다 저는 이게 더 재밌더라구요 하루밖에 안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파밍을 해가지고 이제 파밍을 해가지고 가야돼 이거가지고 집재료같은걸로도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도와줄게 오 뭐야 도와주는거 아니였어?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을 만들 수가 있네? 아 재료를 이용해서 총알을 만들 수가 있구나 오 오 오 뭐야? 아 내가 백팩에도 무기 이렇게 많이 들고 있구나 오 오 이게 뭐야 무한이야 탄이? 어 뭐야 아 작살나네 무게 아 무기가 탄이 무한인게 아니었고 무기 내구도가 다른거였어 한번 쏠때마다 아니 아니 재료 충분한데 이번에는 가방 무게가 부족한건가 아니 무게는 필요없는거 같은데 됨 됐다 음 다른거 아니야? 더 만들어? 잘못 만들었어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너무 타랜 세상을 구하는 공돌이 게임이냐고요? 그런거라고 하죠 뭐 간절히 TRACK 4. 스캘이 강한 미니 싸움을 조금만 한잔 무진 크로아이 겨자식들 야잇 좀비 야 봐봐라 아니 왜케 길어? 디펜서가 혼자서 캐기엔 너무 시간이 긴데 탄이 수급이 안돼 혼자서 캐기엔 탄 수급이 안돼 마지막 런치 시퀀스 시작할 때 4분 이래서 혼자 하기 힘들어 양방향, 4방향 모두 다 막아야되고 아 아 혼자 하기 개빡치네 혼자 하기 개 힘들어 30분만 남아야되고 야 니들 막는거 도와주지도 않고 루트 오 상자 이렇게 깔 수 있어 개꿀 아리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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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어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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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예 두개가 정해져있네 너무 많아 상자가 돌을 차렸더니 상자 개많아 넘길 수 없어 이거? 이거 어 뭐지?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지금 더블 점퍼라는 기술이 있는 건가? 얘 더블 점퍼하는데 뭐가 필요한거지? 스태미나가 필요한건가? 아 스태미나가 50들구나 나는 사냥 위주로 다닐게요 우리 팀 다른 애들이 채집하고 이런거 다 해주니까 표창 던지기는 몇 들지? 35들구나 표창 던지기는 이렇게 딜이 약한데 아웃랜더 아 아웃랜더만 이걸 액티베이트 할 수 있구나 두더지 싸움이야? 뭐야 이거 아웃랜더가 약간 채집 그런거에 특화된 캐릭터들 같으네 민자는 좀 더 그런 전투의 그런 뭐지? 칼들고 하는 그런 전투의 특화된? 근접 싸움? 그런거 같고 쏠전의 이제 대부분의 그런 전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컨스트랍트는 뭐 건설 부분에 특화되어 있겠죠? 오 엄청나게 좋아보이는 상자다 내가 사냥 위주로 다니는 거지 지금 우측에 보시면 저게 팀하고 같이 공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야 아 제발 아 벌써 그거 해버리면 어떡해 아 나 진짜 아 나 좀 더 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작해버렸어 건물도 제대로 안 지워놓고 다 된거 아니야? 더 만들어? 흠 흠 흠 흠 흠 오 몰아가지고 수류탄 좋아 집은 아무도 안 지켜도 좀비들이 집에 안가 우리가 오후로 끌고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오후 좋은 오후 죽어 아직 초반이라 그러는데 좀비가 다 약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대놓고 나와서 싸워도 딱히 문제가 없어 나중에 이제 레벨이 높아지고 적이 세지면 그 안에 있는 그게 좀 필요할텐데 끝 아 이거 표창 쓰레일 같은데 흐흐 표창 뭐가 좋은거지? 스테미너 이용해서 하니까 어? 총알 안필요해서 그게 좋은건가 근데 내구도 이거 만일에 못 고치는거면 총이 무기 높은거 업그레이받도 쓸모없는거 아니야? 고칠 수 있는건가? 뮤직독 해노크라이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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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 좌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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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좌좌 좌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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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즈이 오케이 어우 좋아 상자 몇 단계 한 6렉까지 상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? 아니 플래티넉 받았는데 안 돼? 안 되네? 뭐 올플레이받아야 한 6렉 7렉 가는 건가?